매일 보니깐 김밥을 먹었더라구요. 저녁 먹고, 저녁 먹고, 한시간이나 두시간이나 먹던 먹고 하자. 입맛까지는 소리가 없다. 저는 저는 좋은 건 못하고, 한국의 제일 버거킹이 있어요. 우리 점심대 가서 먹어봅시다. 확인하겠구나. 몇 번 갔지만 또 그 사이에 그냥. 오시는 분은 그렇게 오시라고 하면 안 될까? 만약에 그 이후에 오면 그렇게 연결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죠. 커피 좀 드시면 출발합니다. 맛있어요 커피가. 일본 커피도 아닌데. 맛있네요. 맛있네요. 나는 이것밖에 안 보여요. 고향이 똥컵, 사향 커피. 좋은 것만 같은 커피라고. 지금 그럼 직원이? 열 한 두 명. 저쪽 회사가 너무 많고, 저쪽 성남에 여섯 명 부사가 하나 써있고요. 완전히 멀티워야 되겠네요. 이쪽 저쪽 다. 센터가 있죠. 성남군. 성남군. 우리. 우리 미리. 전화, 인터넷 같이. 전화, 인터넷 같이. 전화, 인터넷 같이. 저추 chamber 전화. 전화. 저거 등굴하는 거PA. 저거보다 저렴할까? 갔다 와서 드세요. 아이고, 드시는게 좋은데 Bem. 당장 와서 드세요. 아, 일찍 나는게. 하고 가장 일찍 나는 gangoda. 홈페이지이자 이빨 두 명 ? 오늘 직원법으로 와카 설명이 됐다고 합니다. 정부 과제도 영어로 평가가 가능하냐고 황 박사님 영어로 평가가 가능하냐고 강의 가나다. 엄청나게 도가가 되겠는데 깊이는 모르지만 외국인 사람은 못하지만 한국은 할인들 많았냐 잘하고 많았냐 나도 그 외국인 사람은 국수금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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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디까지 혹시 왔어요 어 오케이 어 그럼 거기서 여기 정답역 14분초까지 오신데 얼마나 합니까 어이 까맣더라 그 지금 매도선 타는거 우리 현재 있는 데가 고속터미널역을 와가지고 터미널역에서 여기까지 5개 얘기니까 10분 그린다고요 예 그러니까 빨리 오시고 14분 출구 나오면 14분 출구 방향을 한 150미터 정도 진정하면 그 버거킹 이라고 있어요 그릴로 오세요 오케이 예 예 여기 구멍하면 캐드같은거 맞죠 그렇죠 그게 돼야 되죠 캐드 보다 조금 더 나아가야 되요 캐들은 그냥 데이터를 받아들여갖고 고당으로 c a 이라고 해서 b 대신에 엔지니어 그 아주 굉장히 실력이 있는거에요 삼성과 치고 이즈과 치니까 아 이게 지금 여기 있는게 한 2천만에서 2억 사이도 되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지금 40년 되었어요 전세계에서 이게 미래를 하고 있고 여기는 저랑 저게 한 25년 30년정도 됐는데 전세계 1등인거죠 여기 스피죠 뭐 당할차가 없고 세번째 모터캐드 저거는 아예 경쟁이 없어요 저쪽 분야가 1등인거에요 포춘해서 저것도 저쪽으로 한 번 한 제도적으로 경쟁이 있어요 인벤트를 알아보면 인벤터 인벤터가 한 캐드 보다 조금 예 아 인벤터 것도 받아들여 이게 다 받아들여 프로 2 인벤터 그 다음에 카티아 카드암 전부 다 받아들여 예 그 다음에 이거는 한국계료들이 좀 팔았는데 한국계료동사 이거는 한 15년 정도 되는데 아예 이 정도 관계없어 지금 현재 이 놈의 한 20% 수준인 미국 수준이에요 야 프랑스 원자로 공사가 안 되는거죠 예 이것도 독자들이 없어 아예 뭐 경쟁할거 없어요 이런 스페인 마우만 이걸로 확정되는데 대부분이 그래요 워낙 앞서가는거니까 그죠 예 이거는 많이 못가지라도 유닉한거 아니면 안하겠다는 해야밖에 없는데 아 아 굉장히 대만간은 힘들어 그렇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것도 문제에요 반번 앞서가세요 너무 앞서가도 전기품은 페이스도 많이 아픈 이거는 그 전기기 제조 아 전기기 이거 보면 전기 어 어서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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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래요 네 네 네 네 네 네 이거 하나 문화 한번 앉으세요 아 예 아 네 많이 찍으세요 사진 네 찍어도 안오는거 자기 저기 저거 보고서 썼을때 보고서 올려놔야지 여러사람 보지 베이스북을 별로 안좋아하는거 같더라고 우리 조교들이 아 잘 어울리는거 아 아 저는요 내 머리 안복 잡으려고 다 올려놔요 그래야 찾아가서 보잖아요 성수동 네 다 올려놨어요 내 눈에 들어온건 다 올려놔요 아 아 아 그 여기 있는게 우리가 기술이 있는데 잘 모바 그거 그러면은요 좀 전략적으로 해보면 이제 돈 안들이고 필요한만큼 공격하는 기술이 SNS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전략으로 잡아요 네 그 돈 안들이고 하는 방법이 제일 좋아요 네 안템이 이렇게 자라도 아마 지간한게 한 대해숙배 노하우 보이지 않는게 이제는 다 잡는거에요 어마어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게 있어 그냥 스펙 정해져면 끝이라 멋지네요 굉장히 그런거 별로 없어 네 지금 어디 MOV라고 와 대단한데 노밭 굉장히 그 좋은거고 한방에 그냥 그냥 하루만의 기획 다 돼가지고 던치핑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걸로 이걸로 컨설팅하는거에요 예 그래서 내가 프랑스의 이름이 좋죠 아 저랑을 프랑스에서 불러가지고 네 전신에 같이 갔다오고 어 이제 그때 얘기해가지고 얘들 보고 프로포절 쓰게 시키고 프로포절을 줘가지고 내가 계약하고 야 다시 그 문제를 줬는데 네 총 363개 시뮬레이션 캔슬을 풀어가지고 네 이달 25일까지 3분의 1을 우리한테 마품하게 되어있더라 예 아 이게 엄청나게 있었는데 여기 여기 네 40년동안 그랬더니 저는 그냥 한개만 붙어서 한번 그사람 사는거 아 사장님한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진짜 대박이에요 뭐 그 그런거보다는 이게 대학만 그게 중요하죠 그게 창의적이고 진밖에 없잖아 그렇죠 너 너도 별로 배우게 시키지만 전반적인게 내가 파악하지만 안에 뭐 들어가서 뭐 적중 유학용도 뭐 배송하고 나면 또 괜찮아요 담당자만 아는거죠 네 어 힘내사들 자기팀이 예 네 조금리 경쟁하고 어 조금뽕봉 상이 없고 사랑이 없어서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어 웃어보세요 얘기 안 드세요 아니 얘기 안 드세요 아니 얘기 안 드세요 나중에 자리에 나갈거니까 조금 있으면 나갈거에요 아 언제 대통령 한번 해보겠어요 밀어줄게 하지 봉황이 없어서 아 봉황을 흐려놔야되 이게 금방 이제 거의 나온거야 그러니까 나갈거니까 갔다와서 안 될수 응 시원한거 한잔이에요 네 물 한잔 커피 안왔습니다 커피 안왔습니다 시원한거 여기도 네 먹었습니다 저는 먹었습니다 오케이 이리 오세요 저장 아휴 질문할거있으면 이럴 때 박박박해야하는데 다 다 지금 돈이랑 관계되는건데 창업할수 아휴 오늘 진짜 우리 회장님 안온게 서운하네 식시간이 예 예 예 오늘 못온다고 그랬어요 오 제가 지금 오늘 진행하고 그래서 식시간을 맡긴거에요 아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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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개 tão 예 예 예 예 예 예 인내 예 예 예 연기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모바일이 생기나 이렇게 대처하지 않는데 개인정보와 이 중의 하나만 모바일이 생기나 개인정보는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개인정보 일기도 간신히 간신히 높은 것이라고 개인정보 일기는 원래는 14일 개정했다가 다행히 모진되어 오늘 제가 지금처럼 이제 척척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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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오늘은 딴 분이야 네 그러면 굉장히 그렇게 그리고 코스닥 상장사람 네 뭐 뭐 못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정보 근데 파일이나 개인정보는 큰 차이네 이렇게 사이드랑 사이드랑 좀 оме 다 도 tam 세 다음 지금 맨 처음 받은 거랑 많이 틀려요. 감옥룡도 많이 틀렸어요. 교수님도 많이 틀렸어요. 삼지가 오늘 되는 거예요? 네, 오늘 개강했는데. 오늘 20명을 데려왔다는데. 김용기 씨는 오늘은 먹었네. 네, 문자 받았습니다. 오늘 막. 사과 녹음은. 사과 녹음은. 사과 녹음은. 사과 녹음은. 사과 녹음은. 그러면 다 오신 것 같은데요. 그럼 가주시죠. 간단하게. 저는 버거킹으로 볼게요. 이거 다 나왔고. 따놓고 갔다 와야지. 자, 한번. 또 먹었죠? 마지막. 마지막. 감사합니다.